첫 번째 질문을 받아봤는데 몬스타엑스와 인연이 있는 멤버가 있다고요? 아마도 제가 아닐까 우리 하람씨 네 저 기현 선배님이랑 학교가 같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아방송된가요? 아 네 동아방송 방송연예 K-POP과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몇 학번이시죠? 저 20학번입니다 제가 이제 제수를 한 번 해가지고 1,3학번입니다 1,3학번이고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저는 이제 못 들어봤는데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? 어 교수님 교수님한테는 들어본 적 아 들어본 적 없는데 워낙 학교 안에서 유명하고 학교 플랫폼 안에도 기현 선배님으로 홍보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? 네 입시 볼 때도 몬스타엑스, 기현 나왔던 학교다 이렇게 광고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알지 않을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플랫폼에 제가 아 진짜요? 이름 완전 대문짝하게 나와있습니다 입시 볼 때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몬스타엑스 기현이 돼 보겠습니다 아 아 아